90% 이상, 그리고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무려 1200mg. 여러분 이 색감 보세요. 이 텐션과 이 탄력감과 이 쫄깃함과 이 진한 이 농축액의 이 느낌을 여러분 보세요. 여러분 이거 드시는 거고 지금 이걸 구입하시는 겁니다. 런칭 때부터 구입하신 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. 그때부터 더블세트 사기를 너무 잘했어.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데요.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요? 라고 했더니 이 판넬 그냥 스치면서 봤대요. 그런데 1분 1초가 진짜 전쟁 같고 바쁘죠. 뻐근하죠. 힘들죠. 그런데 그냥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 전에 이거 한 포 내 위로가 내 위안이 엄청 되던데요. 건강증진, 건강유지, 영양공급, 체력유지. 전 이게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. 진짜. 애기 둘 키우는 엄마로서도 좋고. 그리고 제가 왜 애를 일찍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게요. 이게 세력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쫓아다녀고. 안 그러면 사고니까. 안 그러면 다치고 넘어지고 아프고 하니까.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계속 따라다니거든요. 와 그래서 제가 살찔 틈과 살찔 새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몸에 좋은 것들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하루 세 끼 밥맛 없지만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. 그럼요. 그럼요. 저희 신랑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윤주야 이 집의 분위기 메이커는 너라고. 엄마인 너가 밝아야지 아이들도 밝을 수 있다.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성격 자체가 워낙 밝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경 쓰거나 뭔가 힘들거나 그래도 그게 잠깐이에요.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성격은 나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. 신랑 보고 있나요? 여러분 19분 남았습니다. 다시 한 번 강조드리건데 함량 싸움과 수치 싸움이라고 말씀드려요. 다른 타트체리도 좋은 상품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상품을 선택한 데는 함량, 수치, 정제수 없음,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의 이 자신감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. 에너지가 진짜 뿜뿜이에요.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는 사람은 에너지와 생기가 다르잖아요. 생기는 삶을 위해서 선택하세요. 600% 농축을 했고요. 정리해드릴게요.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 주문 전화 연결 부탁드리고요. 목모랑 씨 타트체리 주스 농축액이 90.9% 타트체리 한 포에 27알씩 들어가 있고요. 저분자 피씨 콜라겐 펩타이드가 8% 1200m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다 확인하시고 35kcal. 지금 35kcal밖에 되지 않으면 이 정도면 진짜 자기 전에 먹어도 괜찮겠다. 맞아요. 정제수 무청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화면에 나오는 거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막 이러는데 찌푸둥해, 뻐근해, 피곤해하시면 일단 선택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오인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냥 어떤 분에게 권하고 싶냐면 난 요즘에 건강 좀 챙기고 싶어. 건강 챙기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뭐가 좋을까 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이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타트체리를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그리고 타트체리 상품이 쫙 뜨잖아요. 그러면 함량 수치로 비교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. 그러면 결국 선택은 이 상품 하시기라 저는 믿습니다. 17분 남았네요. 17분밖에 안 남았어요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구성입니다. 구성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12박스가 선택 1번이고 6박스가 싱글 구성이에요. 1박스당 21포씩 들어가 있고요. 12박스 하시면 8.4개월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. 10% 바로 깎아서 구입하실 수 있는 앱 주문 10% 할인. 여기에 적립금 최종 결제 금액의 10% 적립. 블랙페스타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혜택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고요. 장기 부이자도 12개월이니까 나눠내세요. 이게 10% 할인을 받았는데 10% 또 적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. 그럼요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